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문서를 완성시킬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문서의 구조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문서를 만들어 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은 가장 큰 틀의 체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b.html 버리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셔서 c.html을 만들어주세요.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면 그냥 파일을 복사해서 c.html을 알아서 만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필요 없으니까 싹 지우고 위에 있는 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html의 저 주소에 이름을 c.html로 바꾸면 우리가 파일을 직접 열지 않고도 주소에서 살짝 파일명만 바꿔주면 요렇게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저는 요기에 이 문서를 조금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기에 우리 수업의 대문 페이지에 있는 요기 선행학습 뭐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요기다가 요렇게 붙여넣기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대충 입력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실습하는 단계니까 괜히 또 저랑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힘 소진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lbcd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업이니까 너무 못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골격을 갖춘 거예요. 자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문서를 보면 요 선행학습이란 부분이 딱 봐도 제목같이 보이죠? 그럼 저는 요기 선행학습이라는 부분을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잖아요. 큰 제목은 h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무시할게요. 자 수업의 목적도 h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c.html을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의 웹페이지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기 있는 글 목록들은 뭐 글 목록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 이 문서 전체의 제목을 어 html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일 위쪽에다가 이 웹페이지 전체의 제목인 html을 입력하고 이 html을 가장 큰 제목이라고 한다면 음 요렇게 그럼 밑에 있는 선행학습 수업의 목적 요런 것들은 html보다는 작은 제목이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 제목들의 제목들을 h2로 강등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작은 제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기 보시면 c.htm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기에 뭐가 나와있나 뭐가 나와 있는 건가요? 우리의 이 파일의 이름이 요기에 표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여러가지 이 저명한 사이트에 가보면 요 제목에 저렇게 없어 보이게 파일명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웹페이지에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요기에 이렇게 착 그럴듯하게 적혀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시죠? 자 그걸 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태그를 쓰면 되냐면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 타이틀이라는 태그에다가 어 저는 어 현재 우리 이 웹페이지는 HTML에 대한 웹페이지면서 요기 있는 목록 중에서 바로 기술소개에 해당되는 음 기술소개라기보다는 수업소개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니까 요기다가 적당히 여기 HTML 그리고 어 수업소개라고 요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요렇게 그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력한 타이틀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기에 탭의 제목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웹페이지에 글씨가 이런식으로 막 아행행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씨가 깨지는건데 이런 경우에는 요런 코드를 추가해주시면 돼요. 자 요기에 자 요렇게 메타라고 하는 태그 그리고 캐릭터셋을 utf-8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런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글씨가 깨지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개의 태그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나머지 태그들 이 두 가지는 서로 성격이 살짝 다릅니다. 자 요기 방금 제가 추가한 요 태그들과 그리고 나머지 태그들은 예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위쪽에 있는 요 밑에쪽에 있는 이 태그들은 웹브라우저의 본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본문에 해당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 하얀 부분 있죠? 자 요기에 표시되는 컨텐츠를 저는 이제 본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볼게요. 어 방금 보셨던 이 문서에서 요기 제가 요렇게 강조 표시하는 이 부분 예 아이고야 자 요기 이만큼은 본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 타이틀이라든지 또는 UTF-8이라고 되어있는 저거라든지 요런 것들은 본문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정보들은 이 문서에 본문에 해당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이 문서 자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문서의 제목은 이거야 또는 이문서의 문자는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어 요런 것들을 가리켜주는 부가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TML은 요 위에 있는 요렇게 부가적인 정보 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본문 본질적인 정보를 각각 다른 태그에 닮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head 태그 음 본문이 아닌 태그들은 head 태그 아래에 들어옵니다. 요렇게 그리고 본문인 태그는 body 태그 안에 들어와요 밑에다가 이 글이 네모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자를게요. 자 요렇게 body 태그 아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기에서부터 이렇게 body 태그 안에 있죠? 그리고 요기 있는 태그들은 head 태그 안에 있습니다. 즉 title 태그는 꼭 head 태그 밑에다가 넣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meta 태그도 head 태그 밑에 넣도록 약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h1 태그 ol 태그 이런 태그들은 body 태그 밑에다가 넣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예 뭐 그냥 정리정돈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웹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태그들이 크게 head 태그 아래쪽에 들어오는 태그와 body 태그 아래쪽에 들어오는 이 두 개의 태그로 구분이 될 건데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태그는 어 이 웹페이지에서 아주 고위직 태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그 뭐랄까요 포용 범위가 큰 태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의 태그가 더 큰 태그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 head 태그와 body 태그는 누구로 감싸주기에 약속되어 있냐면 HTML이라는 태그로 감싸주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HTML 태그까지 했다면 이제 그 웹페이지의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짤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제일 바깥쪽에 HTML 태그를 두고 그 아래에 head 태그와 body 태그를 두고 head 태그에는 body 태그에는 본문에 해당되는 태그들을 두고 head 태그에는 body 태그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태그들 그 문서를 설명해주는 문서의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그 문서의 제목이나 저자나 문서를 저장한 문자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주는 정보들을 담는 head 태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